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빨리 그 본인이 소명을 해명을 좀 해야 된다,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왜 우리 그때 가평 휴게소 사진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 찍힌 거 말이죠. 김남국 의원이요. 5월 18일 날 저렇게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평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혔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혼자만 지금 태평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저날 5월 18일 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보좌진을 통해서 빗섬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보좌진을 시켜서 빗섬이라는 데서 김남국 내가 거래했던 거래 내역을 모조리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빗섬은 아시는 바와 같이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거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최고님, 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 대비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건 뻔히 아니까 수사 대비용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진상조사하던 가운데 탈당을 해버려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민주당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 사진만 봐도 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빨리 나오셔서 기본적인 염치, 제가 들을 염치를 얘기하는데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이 답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아니면 이제 수사가, 아니, 이제 진행이 되면 다 밝혀지겠지만 그전에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먼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뭐 기자들도 얼마나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가서 질문을 던지든지 할 텐데 어디에 있는지가 뭐 도통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지지율, 아니 지지율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까 이제 전체 응답자는 보셨어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사퇴해야 된다는 경우에 60, 섣부르다가 31에 불과했다. 이 여론조사를 전해드렸고 이건 조금 더 이제 현미경식으로 들어간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봤어요.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2. 섣불러요, 섣불러. 이건 50입니다. 그리고 진보층한테만 또 물어봤어요, 진보층.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퇴해야죠. 48. 섣불러요. 44.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2, 48. 뭐 이렇게 나온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꽤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김현정 특보께서는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저 김남국 코인 사건이 이제 보도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코인에 물방 투자했다가 또 많이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입은 그런 것과 비춰졌을 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고액에 그것도 알뜰코인하고 있는 자코인에 대해서 투자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남국 의원은 저는 사실상에 사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에 사퇴를 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1년 안에는 복당이 불가능하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탈당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진상조사당 뿌려가지고 업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마브릭스라고 의혹 제기한 것도 내부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도 그렇게 공격했던 이메이드 임직원들이 국회 출입 14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김남국 의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으로 비판을 많이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또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자료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소명을 해서 의혹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